31장은 우리에게 주는 가난을 향한 야곱의 출바가 미스바에서 라반과 맺은 조약을 섭젝트로 해서 쓰여진 그런 장수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야곱이 왜 속임과 속임당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참 구구한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외삼촌 집에 가서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지나고 또 그 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일어났던 복잡한 관계들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또 다른 변하는 약속들의 그럼 속에서 참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어려움, 고통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속임을 당하고 속임을 하는 그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삼대가 이루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여기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계신 건지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가며 우리의 신앙을 고정시키며 착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참 힘들게 보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속임을 당한 걸 보면 먼저 형역에서 속임을 당합니다. 창세기 25장, 2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창세기 27장에 그것도 5절에서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을 속입니다. 창세기 34장 37에서 4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속임을 당합니다. 삼촌 라반에 의해 속임을 당합니다. 창세기 29장, 31장 오늘 우리가 하는 데 기록되어 있고요. 아들들에 의해 속임을 당합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아브라함이 아들들에게 다시 속임을 받습니다.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때를 보면 형의 애설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베데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란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란에서 가난한 땅으로 돌아올 때 군대를 보내심으로써 또 나타납니다. 하란에서 가난한 땅으로 돌아올 때 압록강에서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세겜 땅에 거할 때 또한 나타나시고 세겜에서 베데레에 이를 때에 나타나시고 부의 세바에 이르러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거는 창세기 28장부터 창세기 46장 전반을 거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숙된 신앙인이 돼야 된다. 야곱의 성숙된 신앙은 많은 고초를 통과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그때를 통해서 야곱이 터득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과정을 보면 기억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여태까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왔던 그 사실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면서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면서 자기를 바꾸는 성숙된 신앙으로 바뀝니다. 13절에서 우리가 베데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인내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의 일을 보면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라반이 품상을 열 번이나 변역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 안 하고 인내하는 삶으로 그 신앙의 경지에 이릅니다. 결론을 내면 이 성숙된 신앙이네 결론을 낸다면 신앙은 성숙의 환경을 이기는 데서 옵니다. 나의 환경이 어떤 데가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 이기는 과정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다 하는 데서 어떤 표 때를 우리가 세울 때에 우리에게 성숙됩니다. 환경을 이기는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했던 그 신앙을 다시 되돌러보면서 감사의 제대를 쌓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다시 한 번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처한 환경은 나를 지배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은 환경을 이기고 성숙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말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말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같이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고 우두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문서나 그렇지 않으면 전도서를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상당한 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말은 자신의 의사를 남아게 전자라는 가장 보표적인 수단이지만 구속사적 전개에서 막단 지장을 줄 위험을 내포한 라반에게 말을 멈추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절 안에서 말을 하는 이 두 번째 대제 안에서 너는 삼가라 모든 것에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히사메 레카라는 너 스스로 너를 살피라는 히브로의 언어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가라는 뜻은 가시 울타리를 차단하는 말에서 유리하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보호하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선악간의 미트루 아드라는 그런 히브리 말은 좋은 데서부터 나쁜 곳으로 진전해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많이 하면 처음에는 좋은 말이 되었다가 낭중에는 나쁜 말로 결말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삼가하고 말은 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말라는 외에는 펜이라는 히브로인데 제거하라 멀리 없애라는 뜻입니다. 높이 나는 새는 가장 멀리 봅니다. 천국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는 자입니다.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제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먼 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앞날의 신앙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고많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멈출 때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장세기 3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를 고정시키는 이런 우리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행을 일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세기 31장 26절 29절을 보면 완전한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우리의 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일치를 할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서 세상 걸로 내가 엄습해서 덮쳐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은 약속을 지키는 삶입니다. 라바른 두 딸을 결혼시키는 이유는 결혼 지착음을 노리고 약업을 속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죽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몇 푼 안 되는 금전 때문에 내 목전 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또는 어떤 금과 은 때문에 명예와 또는 세상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결혼 지착음을 노리는 이 삼촌의 이 모습 그 다음에 돈 앞에서 라바는 그 약속한 가치를 망각하는 자가 된 이 모습 약속을 깨버립니다. 이 약속을 깨버리는 이 라반의 이 모습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바는 야옥에게 품삭을 열 번이나 바꾸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종합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난 삶을 사는 라반 회계의 기회를 잊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그로하여금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또한 타인의 수고를 아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야옥의 수고 라반의 그의 수고를 모르는 부도덕한 자의 삶은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비춰볼 수가 없습니까? 이 야옥을 보면서 이 참으로 약했던 야옥이 이러한 연단과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하나님 오팔에 자기의 신앙을 돌아오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혼자 기도하며 자기를 다시 한 번 다듬어가는 이 야옥의 삶 속에서 언행의 일치에 삶은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내 본 고향으로 되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임을 듣고 야곱은 식구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그 모습은 참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입니다. 형한테 가니 형이 옛날에 자기가 형을 속였던 도망갔던 그 일들 때문에 형이 노할 것이고 나 뒤에서 쫓아오는 라반을 바라보니 나의 입장과 환경 속에서 라반에게 죽을 것만 갖고 압록강을 앞에다 두고 이 서있는 야곱의 모습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탄을 쌌지만은 그 탄을 쌌던 야곱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담대해지는 야곱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중에 인지하여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복음 방송국의 메시지 또 멀리 선교지에 이 미국을 떠난 각 세계 방방국에서 이 채널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닥쳐진 고난과 힘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양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걸림돌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야곱이 걸어왔던 길과 야곱이 혼자서 걸어왔던 길로 인해서 성숙되어져 있는 이 모습들 양태 진단에 걸려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쌌던 야곱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선교지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선교지를 향해서 오늘도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보금방송의 메시지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면 한 영혼이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일이 더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 귀하게 쓰여지는 종료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마음과 마음 몸을 합쳐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냈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한 책임을 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행의 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이 뿌리 내린 나무에 열매가 맺을 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우리의 세워진 그 신앙의 나무 위에 쉬움의 털을 닦고 이루고 쉬어갈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에게 임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 세상을 이기는 모든 아버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 밑에 나와 기도하는 아버지의 심령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안에서 주님과 통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